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희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유튜브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에 뭐 딴 데 들어가셔서 자, 뭐를 치시면 검색이 될까요? 사이버 외대를 치셔도 가능해요. 그리고 사이버 외대 영어 치셔도 되고요. 사이버 외대 영어학부 치셔도 바로 저희 학교의 채널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4명의 원어민 교수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토요일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로 실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장돼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주제예요. BTS라든가 이번에 상받은 기생충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또 굉장히 계속해서 바뀌겠죠. 그 외에도 저희 학교는 여러분의 취업,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강들도 많이 개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희 키바 교수님이 하는 장면을 좀 갖고 왔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쭉 채팅이 있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계속 채팅으로 같이 참여하고 따뜻하게 뭘까요? 때로는 막 토론도 하면서 채팅을 실시간으로 올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BTS라든가 기생충, 소셜미디아 같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이해로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익 하면 누가 정말 유명하다. 아니면 유튜브 창업, 누가 정말 유명하다. 그러면 그분들, 관광통역 안내사, 그럼 누가 정말 유명하다. 영상 번역가, 그럼 유명하다. 그럼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콜로키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튜브에 여러분 저장이 되고 실시간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성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취업, 창업 나와 있는데요. 누가 오셨는지, 최재웅 교수님이냐, 여러분들 오시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게 생겼을 거예요. 전화를 주셔도 좋고 카톡 상담도 좋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려주시면 저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는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학기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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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